서다원이라고 하는 돼지갈비 전문점이거든요 유료광고 영상이고요 편안시 서북구 성성동에 있는데 위아래로 조명이 엄청 화려하게 비추고 있고요 서다원이라는 글자가 불빛으로 써 있어요 와 테이블이 꽉꽉 찼어요 아주 짠 애교자도 있고 커피도 공짜 아이스크림도 있어요 셀프바가 있는데 상추부터 깻잎까지 마늘, 양파, 고추 참나물, 샐러드까지 엄청 많은데 와 떡볶이도 있어요 짠 돼지갈비 3인분하고 한우 육회 해가지고 이거 하나 함께 고기로 가서 갈비를 두 개를 더 추가를 할게요 이렇게 돼지갈비부터 먼저 주문을 할게요 짠 자 이렇게 돼지갈비 5인분이 딱 나왔거든요 이 정도 됩니다 육회도 같이 딱 나왔거든요 뼈가 안 붙어있는 거는 목살이에요 아빠는 잡아먹어야 돼 고기가 엄청 부드럽게 잘 잘리거든요 그러니까 밥 밥 먹고 싶어요 저는 밥 먹은 거 같아요 아빠 이제 잘 했어? 배고파 4, 2, 3, 4, 3 기다려 봐 과자 이거 쓰고 이제 다 했어? 몇 분 남았어? 1분 1분 3분 남았다고? 1분 고기 고기 짠! 와 진짜 너무 맛있는데? 밥 줄거야 기다려봐 고기 일단 먹고 밥 나올거거든? 고기 양념이 진짜 미쳤네 연기가 빠르더라 아 뜨거워 혜연아 맛이 어때? 맛있지? 다유가 맛있다는 거는 애기들 입맛이 완전 딱이라는 거거든? 그치? 자 쌈장 한 번 찍어가지고 내가 한 번 돌려볼게 6시밖에 안되는데 사람 엄청 많아요 파에다가 사서 먹어도 맛있을 거 같아요 야 진짜 콩맛이다 이거 자 고기를 여기다 한 번 찍어 먹어봐 찍어 먹으면 맛있어 와 고기 진짜 야들야들하고 부들부들하고 달달 짭조름하고 너무 맛있다 진짜 맛있어 사람이 많은 이유가 있네 자리가 완전 꽉 찼거든요 자 콩취도 한 번 먹어볼래? 응 이거 한 번 먹어봐 이렇게 도토리묵도 있어요 옥수수 어? 옥수수 옥수수 또 먹고싶어? 도토리묵도 옥수수 먹어봐래? 응 옥수수 맛있어 아 뜨거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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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옥수수 응 아까 먹어봤는데 칸나물 먹어봐 근데 밥은 언제 어떻게 해야? 자 밥 비워주세요 세게 비워주세요 아 세게 비워 세게 출발해 이리와 내가 밥 먹어봐 하나 둘 아니 내가 따를거야 어어 롱이도 고기 이거 한 번 더 익히자 물하면 시원.. 고기는 있잖아 마늘이랑 먹으면 맛있어 봐봐 마늘에다 먹으면 맛있어 문아 내가 더 맛있게 해줄게 더 맛있게 해줄게 문아 내가 더 맛있게 해줄게 숟가락 내가 더 맛있게 해줄게 이거 달달한 꿀이야 꿀 이거 꿀이야 먹어봐 나 음식에다 나쁘지 않아 노은아 이거 먹어볼래? 도토리묵 나 도토리묵 먹어봐 맛있어 노은이 오이는 먹을 줄 알잖아 노은아 오이 오이 나 먹을래 자 자유도 오이 오이 육회도 먹어볼게요 육회도 알아 육회 안에는 배가 꼭 들어있어야 돼 육회 여기 배 있잖아 배 여기 보면 노른자가 있잖아 노른자를 터뜨려서 육회를 이렇게 버무려주는 거야 이렇게 진짜 맛있겠다 고소하게 버무려가지고 이걸 배랑 같이 해서 배랑 같이 먹으면 맛있어 너무 많이 먹으면 짠 거 같은데? 응 맛있어 아빠 나 고기 더 줘 응 맛있어 아빠 이거 먹어도 될 거 같아 응 먹어도 돼 이리 와 고기 고기 여기서 넣어줘 여기 넣은 물 있으니까 빼고 고기 여기다 줄게 고기 여기다 줄게 기다려 봐 어 자 로은이 이리 와 고기 어 이거 다 쓸 거야 이거 찍어 이거 찍어 우와 이거 찍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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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 음 음 마늘 다 맛있어 다 맛있어 아 전화 와야 돼 좀 이따 전화 와야 돼 나 블랙 앵걸스 갈비살 소갈비거든요? 5인분 소갈비살 올려볼게요 나 고기만 그래 고기 알았어 고기 뭐야 로우님 밥 하나 더 해서 다 먹은 거야? 소가 좋아 돼지가 좋아? 소기가 더 좋아? 나는 돼지고기 아 로우님 돼지고기가 더 좋아? 누나 나 뭐 좋아해? 나는 닭고기 좋아해 닭고기 좋아해 누나는 소고기 좋아한대 로우님 돼지고기 좋아하지 방금 먹은 건 돼지고기야 나는 닭고기 좋아해 나는 내 띠가 닭고기 뜨니까 나는 돼지고기 뜨니까 나는 돼지고기 아 그렇지 아빠 여기 무릎에 누워서 잘래? 나 진짜 잔다 알았지? 자는 척해 자지 말고 자는 척해 아니 자는 척해 자 할 거야 자는 척해 누나 고기 익었거든? 이거 식은 안에 먹어야 돼 그리고 밥은? 밥 좀 더 줄게 짠 와 고기도 엄청 부드럽다 아빠 나 물 줘 물 안 써 고기도 부드럽고 맛있었잖아 이거는 소고기의 육향이 엄청 진하게 올라와 난 여기다가 먹을래 그럴 수 없었어 고기도 부드럽고 맛있었잖아 이거는 소고기의 육향이 엄청 진하게 올라와 자, 일로와 소고기의 육향이 엄청 좋아 좋아할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빠져야겠네 좀 있으면 아빠 빼줄까? 와사비 와사비 소고기 안 매워? 응 와사비가 소고기의 느끼함하고 와사비의 매운 느낌하고 어우러져가지고 엄청 맛있어 고기도 뭐 많았어? 고기 다시 한 번 와사비 고기 뜨거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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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참나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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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이거 다시 얘기해봐 구추먹을 수 있어? 구추먹을 수 있지 구추먹을 수 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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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 번에 먹으라고? 응 안 매워? 안 매워? 안 매워? 엄청 매워? 제발 매워매워 맛있어 맛있어 왜? 매워서 이렇게 빨갛는데 왜 이렇게 왜 이렇게 낫는거야? 난 구춧가루랑 구추랑 김치랑 터떡하고 먹으면 안아 안 매워? 응 그러면은 은하 이제 매워 이제 매워 아 매워 뭐야 뭐야 고추먹어 이거 먹어봐 와사비? 이제 이거랑 고추랑 같이 먹어봐 고추 다 먹었는데? 고추? 응 고추 들어가봐요 고추 마늘이랑 같이 먹어볼게 고기 말고 마늘하고 와사비? 그렇게만 먹어봐 이렇게? 응 사장님 한 번 더 불러봐 응 어때? 눈물 나 고추 고추에 와사비도 듬뿍 찍어서 먹어봐 고추에 와사비 듬뿍 찍어서 먹어봐 고추에 와사비 듬뿍 찍어서 먹어봐? 고추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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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먹어봐 이렇게? 응 고추도 한 번에 다 먹어야지 이제 먹어봐 아 밥 먹지마 먹지마 기다려 먹으면서 안돼 먹으면 안돼 그 맘에 남아 아빠 안되봐 아빠 안되봐 키즈카페 아빠 안되봐 이거 다 먹고 응 자 고기 한 번 잘라볼게요 이거 다 먹는데 한 5분이면 다 먹을 거 같아 5분? 응 맛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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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형아 아까 전에 매운 거 너무 많이 먹었어 뭐? 매운 거? 너 언니한테 핸드폰 좀 주라고 해 아빠 탁 찍게 너 언니한테 핸드폰 좀 주라고 해 너 언니한테 안 왔지? 응 원아 아빠 핸드폰 좀 줘야 돼 핸드폰 사진 좀 줘 사진 사진 내가 찍을 거야 아빠 사진 찍는데 아니 사진 찍는다고 해야 돼 나 여기 무릎에 앉을래 여기 무릎에 앉을래 여기 무릎에 앉을래 나 응 맛있어 삼아 상추 상추 누나 아빠가 뺏어 줄게 조금만 기다려 알겠어? 응 누나 이리 와봐 누나 여기야 누나 아빠 옆에 앉아봐 아빠 옆에 앉아봐 아빠 옆에 앉아봐 아빠 옆에 앉아봐 그래 왜 나 앉아봐 그러면 누나 방금을 들고 가줄까 누나 걱정돼 오늘 아빠 물 좀 덮아먹고 한우 새우살도 있거든요 새우살 또 1인분 더 먹어볼게요 새우살 새우살 한 번 잘라가지고 새우 새우살인데 엄청 맛있어요 한 번 더 새우 확실히 새우살이 마블링이 엄청나서 그런가 입안에서 완전 녹습니다 하이볼 어때? 맛있어 상큼해? 아 레몬의 향이 너무너무 상큼한 하이볼이에요 아 맛있다 태블릿으로 주문하면 로봇이 알아서 딱딱 갖다 줍니다 앞에서 한 12인분 먹은 것 같아요 고기도 부드럽고 육향도 친하고 그 지갑이 양념도 너무너무 맛있었고 인테리어도 너무너무 좋거든요 오늘도 엄청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같이 고맙습니다 해 하나 둘 셋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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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